그 안경 약간 블랙마머 같은데? 안경? 아니야, 아니야. 어, 검정장말? 블랙마머 같은데? 어, 블랙! 어, 저게 블랙 바지! 블랙 머리! 저게 다 블랙마머예요? 블랙타이! 블랙타이! 머리털! 얘 머리털 저기 뭐야! 이거 왜... 머리털! 머리털... 우리 옛날,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야! 이거 애쓰마한테 머리털! 미안해, 아! 잘해! 머리 색깔 해도 돼, 옛날 사람. 아니, 근데 카리나가 진짜 카리나라면 개인기가 있을 것이야. 어? 아, 개인기! 어, 있어! 개인기 잘해? 내가... 하우스에... 천서진 성대모사를... 아, 펜트하우스! 클랩댕! 다 얘기해도 돼! 아, 기억하는 거 봐봐. 스탠바, 스탠바, 줘요! 어떤 사람이야! 자, 펜트하우스! 해볼게. 자, 준비하시고. 봐봐, 어디 보고... 어! 엄마가... 이사장이 되려면... 네가 1등을 해야 돼, 은별아. 목소리가 있어, 너! 그 짓지? 여기까지! 우와! 옷을 비싸다. 잘한다. 비싸다. 근데 수고하니... 모른다, 이수건 펜트하우스 모르지. 스카이 캐슬 몇 대까지 봤어. 아직도? 다행히. 스카이 캐슬을 본다. 다행히.